파시즘은 20세기 초 유럽에서 발전하고 널리 퍼져나갔던 사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나치즘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역시 강한 민족주의 군사력 강조 등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0년 9월 반파시즘 전쟁 승리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서로 축전을 교환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은 말을 강조했습니다. 75년 전 오늘 중국인민은 항의 전쟁에서 옛 소련은 대의 작전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날 반파시즘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가 선언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렀지만 지울 수 없는 역사적 공헌을 했다. 청나라가 몰락하며 큰 치욕을 맛보던 중국으로서 반파시즘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무너진 자신감을 어느정도 회복시켜준 사건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은 자신들이 파시즘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고 자랑하지만 파시즘과 중화사상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민족주의, 권위주의 행태를 보일 때 흔히 중화사상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부터 한족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다른 민족들보다 우세하다고 믿었으며 중국 외 지역의 사람들은 예법과 도독을 모르는 오랑캐로 봤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의 황제는 하늘의 자식인 천자로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나치들이 신봉했던 아리아인이 가장 우수하다는 주장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파시즘이나 중화사상이나 기조에는 삐뚤어진 선민의식이 까여있는 것입니다. 만약 100여 년 전 중국이 당시 독일이나 일본처럼 군사 대국화에 성공했었다면 그들의 중화사상 역시 국제적으로 어떤 큰 불행을 불러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유럽의 파시즘 당사국들은 이미 뼈저린 반성을 한 반면 중국의 중화사상은 아직도 현대 중국인들의 가치관 안에 깊게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중화사상에 가지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선민의식이 바탕이 된 폐쇄성입니다. 남들과 단절하고 우리끼리 단단하게 뭉쳐 이익을 독점하려고 하는 행태 여기에 중국 특유의 관시가 더해져서 중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이 외국을 대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인의 일상생활에서도 난과 나를 나누려고 하는 폐쇄성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아파트 단지들은 입구를 막지 않습니다. 물론 고급 거주지의 경우 기업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가 살고 있는 곳이 많아서 입구에서부터 보완을 설정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입구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각 동별 현관에서는 비밀번호나 키를 이용해서 출입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은 아무리 못사는 동네의 아파트라도 반드시 단지 입구에서부터 RF키나 얼굴 인식 등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도둑이 더 많아서 그런 걸까요? 중국 대도시의 치안역 CCTV 설치 대수는 한국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엄격한 통제 사회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방역 때 다른 국가들은 이미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활보할 때도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봉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중국에서조차 2022년 하반기에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2022년 12월이 되어서야 코로나 봉쇄를 완전히 해제했는데 무엇이 계기가 됐는지 아시나요? 바로 그해 11월 열린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중국 전역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관중 속에서 열띤 응원을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지켜본 인민들이 정부의 방역 전책에 큰 의문을 품게 되어 결국 전면적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중국은 외부와 담을 쌀고 잘난 척하다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어선 일본에게 중국 본토가 점련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청나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아직 10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중국은 벌써 그때의 교훈을 잊은 듯 합니다. 또한 중국인의 이러한 폐쇄성은 정치, 경제,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기주의, 단합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2026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과 태국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점유율은 중국이 53대 47로 앞서긴 했는데 경기 내용면에서 그렇게 좋지 못했고 결국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왜 중국의 축구 유망주들이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실력 있는 선수가 그 어려움을 뚫고 프로 선수가 된다고 해도 중국 국가대표에 선출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정말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중국 샹하이 축구협회가 중국 축구계를 창악하고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6일 태국과의 경기 중국 선수 엔트리를 보면 23명의 선수 중에서 샹하이를 연고지로 둔 2개 팀에서 무려 9명이 선출되었고 경기 선발로는 5명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샹하이 하이강의 우레이가 국대 명단에서 제외되어서 그런 겁니다. 중국 슈퍼리그 팀은 총 16개인데 상하이에 연고를 둔 2개 팀 비율로 보면 12.5% 안에서 선발 선수의 거의 절반이 선출된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한두 경기에서만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중국 국대 선발 명단에 상하이 2개 팀이 절반가량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상하이 축구계가 폐쇄적으로 뭉치고 인맥관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가 과연 국제대회에서 선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왜 중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냐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채널도 그렇고 크리티컬한 원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는 중화 사상, 그로 인한 폐쇄성이 공상당이 딴 독재 환경에서 마치 암처럼 중국 축구계를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개 유튜버인 저조차 파악하기 어렵지 않은 원인이라면 중국의 축구 관계자들 역시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중에서 누가 용기를 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회의 폐쇄성은 남아선호 사상의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사회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더불어 정보가 제한되어 성평등주의의 확산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중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페미니즘 문제도 심하지 않고 결혼도 한국보다 훨씬 일찍 가는 편이고 특히 시골은 아직도 가부장제가 뚜렷하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강해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한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남녀 성비는 1대 1이지만 결혼 정년기만 보면 30대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3명, 20대는 112명으로 남자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즉,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 남자가 무려 70만 명이나 많은 것입니다. 다만 10대는 106명입니다. 한국 남자들은 군대 가서 죽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상수치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10대인 여성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본인의 앞세대인 1980년, 90년대생 여성들은 남녀 차별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결혼 시장에서도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10대 여성들은 높은 확률로 군대도 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매년 1만 5천명의 한국 남자들이 국제 결혼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혼 시장에서의 성비가 거의 1대 1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우받으면서 결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결혼 정년기 기준 남자가 70만 명이 더 많아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중국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남성이 약 7억 2천만 명, 여성이 약 6억 9천만 명으로 남성이 무려 3천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한국처럼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20세에서 39세 결혼 연령으로 좁혀서 보면 남성이 5천만 명 이상 더 많다는 뜻입니다. 과연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처럼 중화사상의 악영향이 크다면 우리는 중국이 중화사상을 계속 잘 유지해주기를 바라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파시즘이 주변 국가들에게 큰 해를 끼친 것처럼 중화사상 역시 언제든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영화 검열이 엄격한 것을 중국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컨텐츠들이 중국 시장을 위해 중국 기준에 맞춰서 제작하니 결국 전 세계인들이 중국 기준의 영화를 보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즉 중국이 혼자만 망하면 아무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이웃이고 또한 워낙 인구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지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단 하나도 잘 사는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의 발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에 단순히 중국과 붙어있어서 발전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나라든지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그 강대국이 개방보다는 폐쇄, 나누기보다는 독점하기를 좋아하며 교류보다는 굴림하기를 원한다면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발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GPS, 컴퓨터, 인터넷 등을 먼저 발명했다면 과연 미국처럼 다른 나라들과 그 기술을 나누려고 했을까요?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그 기중한 기술들을 사용했을까요? 중국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자신이 사용했던 사다리를 불태워버렸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